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오늘은 또 심평파트 컨텐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여러 번 해가지고 심평파트 카드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심평파트 카드가 신선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심평파트 위험한 게임 SD 군빈 스페셜 덱입니다. 짜자잔 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빠밤 오 오 오 이거 말고도 뭐 리오니 팩도 나왔다는데 그건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따로 안 샀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 상자가 왜 이렇게 큰가 싶죠? 저번에 이거 위험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품절 대란이 한 번 났었잖아요. 제가 컨텐츠용으로 구입하면서 또 여러분들 것 같이 같이 샀습니다. 네 바로 하나 나머지 이 아홉 팩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뭐 약간 처음 하는 약간 이벤트 아닌 이벤트인데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참여 방법은 말이죠. 여러분들 뭐 이벤트 같은 거 많이 참여해 보셔서 다들 아시잖아요? 뭐 구구절절하게 사연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댓글로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이메일만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당첨자분들에게는 금비팩 새로 나온 거 신상이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이거. 뭐 이왕 하는 거 제가 제 사이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왕 댓글도 남기시면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오늘 신비팩트 위험한 게임 이 금비팩 바로 까보도록 하죠. 렛츠 고! 자 일단은 외관은 보면 되게 빤딱빤딱해요. 스페셜 댓이고 인터넷에서 제가 아마 만월만 주고 샀을 거예요. 위험한 게임 SD인 거 보니까 그 SD 카드들만 싹 모아놓은 거 같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한 번 까봅시다. 일로 나와! 금비 일로 와! 요번에 신상이 나오면서 그 AR이 되는 카드의 종류들이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요? 일단은 고스트 카드. 와우! 야 이쁜데 이거? 뭐죠? 호러 트레이딩 카드 게임. 음! 이게 그 금비 타워 카드가 이거구나! 하하! 오! 이게 안에 그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감쪽이 괜찮네요. 그다음에 요건 뭐야? 고스트 카드. 아! 카드 효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등급은 또 어떻게 되는지 게임 방법이랑 이거 들어있는 설명서구나! 요게 제 판인가봐요. 이거 판 두 개 놓고 카드 게임 할 수 있는 건가 보네요. 이거 나중에 카드 게임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오늘의 핵심은 요거죠 요거. 우와 뭐야? 이게 뭔데? 아 이거는 정식 카드는 아니고 그냥 반짝이 카드네요. 이거는 반상용입니다. 반상용. 근데 확실히 빠딱빠딱 해가지고 이쁘긴 이쁘네요. 예. 자 첫 번째. 지하국 대적이 에스리 카드로 나왔어? 이거 울트라레어 카드거든요? 카드 종류가 엄청 많네. 첫 번째. 이게 울트라레어 카드인데 어둠의 왕 지하국 대적 카드가 이거는 카드깡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똑같은 구성이라 좋은 카드 전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R도 하나씩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어플 같은 경우에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XAR 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나와라 지하국 대적 소환! 뿅! 아니 너는 뭐 나오자마자 춤추냐? 벨라 엘스리 카드 소환 렛츠고! 어? 아! 이거는 저거 틀어주네. 역시 이거 엘스리 카드는 저번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고스트 스타나 고스트 스쿨 그 짤막한 애니메이션 보여주는 것만 보네요. 고스트 스타! 인형 귀신 벨라. 자 다음 카드는 복스의 하얀 원원 배기기입니다. 엄마가 꼭 수술시켜줄게 너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의사계 복사하려는 간호사 원기 워낙에 원악강의 죽은 영혼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스트 스타네요. 180기 자 다음 카드 맨티커입니다. 맨티커 일반 카드에서는 모모 귀신 마냥 전화와가지고 와라와라 그런건데 이거 같은 경우엔 AR이 또 고스트 스타겠네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는 최악의 괴수로 불린다. 이번 귀신은 또 대단합니다. 고스트 엑스가 추가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확 목값이 굉장히 올라가 버린 그런 친구죠. 빠밤 악몽의 지배자 인큐버스 악몽 속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공포심이 에너지원인 아끼라고 해요. 인큐버스 남자의 얼굴 그림을 본 아이들은 인큐버스 악몸에 전염된다. 꿈속에 계속 나타나가지고 애들을 괴롭히는 그런 귀신이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스트 스타네요. 얼굴만 조금 보고 갑시다. 애 불러요. 꿈속 귀신 인큐버스라고 합니다. 네. 이번 친구 엄청난 녀석이거든요. 바로 여긴데요. 나와라 최강림. 빠밤 귀여워. 이번 거는 캐릭터 카드에 속하고 있는 슈퍼 레어 최강림 SD입니다. 각성 최강림 SD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슈레 카드이기 때문에 또 빠딱딱딱합니다. 이렇게 홀로그램도 들어가 있고요. 와 근데 이거 SD 카드 중에서 퀄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림이 한번 소환 들어갑니다. 레츠 고 뭐야 너무 퀄리기 너무 퀄리기 야 강림은? 야 나름 칼도 막 휘두르고 겁나 화려해 강림이 검도 막 빛나고 어 오예 뿅 역시 인싸 강림이 춤도 잘 춰요. 하트 하트 뿅뿅뿅 자 강림이까지 또 살펴봤고 다음은 이번 카드팩의 주인공이죠. 귀여운 금비 컴만 나온나? 깻깻깻 잠깐만 근데 먼저 궁금해지는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냥 카드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AR 프로그램 피쳐도 금비가 나올까요? 약간 뜬금없이 궁금해지는데 과연 금비가 소환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나? 금비야 나온나? 응 안 나오고 이거 와 그럼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발동이 되는걸로 금비야 하하하 하하하 가만 아는데 어 뭔가 금비가 좀 약간 바뀐거 같다? 아 맞네 금비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어 잠깐만 안녕 와 이거 모델링을 새롭게 했나봅니다. 원래 신비같은 경우에는 뿔이 없었거든요? 호랑 야 이거 뭐 거의 성형수술한 금비 같은데요? 야 이거 돌려도 이렇게 되는구나 귀여운 금비에요 이번 카드팩 괜찮네요 일단은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 친구도 한번 소환해봅시다 이번에도 캐릭터 카드인데 바로 레어카드 구하리 뭐 긴 말 필요 없고요 구하리 소환 바로 저랍니다 아 하하하 난 구하리야 야 이거 대박이네 여보 거 다 있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다들 인싸들 밖에 없어? 강렘이도 그렇고 이것이 인싸 감성인가요?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예 어 춤 잘 춰 그리고 이제 고스트볼 거 뭐 안하냐? 한번 보여줘 아 이거 하리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볼 거 뭐 하는 건 없나보네요 완전 댄스 파티네 누가 보면 클럽은 줄? 오케이 구하리까지 또 살펴봤고요 어? 야 얘는 또 새롭게 이안 이안 이안도 이게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과 외로는 막 그 비중이 엄청 높은 건 아니라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또 뱀파이어 왕이기 때문에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죠 이안 서 환 레츠 겟 릿 띵 띵 오 확실히 SD 캐릭터들이 귀여워 넌 무엇을 보여줄 거니? 이안아 호호호호호호 오 박쥐 소환술 까지 자 박쥐 공격 이하니가 박쥐도 불일 줄 알았나요? 이거 처음 알았네 뱀파이어로 그런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다음에 똥온클루스 여기서부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떵파리 발제북한테 저주가 걸린 사람은 탐욕스러워지고 이거 고스트하우트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잖아요 구두리 구두리도 안 나온거지 아 구두리 같은 경우엔 또 SD버전 있네요 아 근데 구두리 이거 너무 찬밥신세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얘도 고스트볼 갖고있는 주인공 주연급인데 이게 하리한테 너무 묻혔어 좀 불쌍합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다 본거 같거든요 또독신이 골묘기 크슨새 아 극혐인 애들 싹 다 몰렸구나 이야 여기에 또 출석 리스트들이 있었네 얼씨구 하하 불라방 까지 잠깐만 요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신비도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원래 그 여기에서 신비 뿔도 없고 코도 없고 그랬거든요 잠깐만요 신비 얼굴 한 번만 살펴봅시다 자 제가 신비카드 갖고 왔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신비야 너 성형수술했니? 띠용 오! 야! 분명 저번까지만 해도 뿔도 없고 미완성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업그레이드 제대로 됐네. 자,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위험한 게임 SD. 완전 거의 AR 카드 특집이었거든요? 재밌게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좀 설명을 해드린 대로 그 댓글에 이메일 꼭 남겨주세요 제가 총 9분께 요 스페셜 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늘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신빙파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